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최대의 과학관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고의 과학관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반박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최대라는 건 객관적인 규모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짓말이 아니거든요. 최대라고 얘기했고 과학관인이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어차피 그 시험 안 나오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 시험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외계인을 과연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 주제예요. 제가 천문학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저를 만나는 사람이 생전 처음 천문학자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천문학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저 전에 다른 천문학자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일 거예요. 워낙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천문학자라고 얘기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일단 날씨가 어떨 것 같냐. 이건 천문학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기상학이라는 또 다른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 물어보는 게 뭐 먹고 사냐. 천문학자들도 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물어보는 게 UFO하고 말 끝이 흐려요. 그런데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제 강연을 들으면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려면 외계인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 칼 세이근이 한 얘기가 이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이 낭비다. 이 말은 외계인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 말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공감을 할 거예요. 우주가 진짜 넓으니까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공감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넓어서 얼마나 공간에 낭비가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주의 얘기를 하려면 우주의 스케일에 조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식적인 질문인 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중 별은 무엇일까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모두 고르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죠. 객관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답은 1번입니다. 태양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과학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고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흔히 책에 많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지구도 스스로 빛을 내요. 눈에 안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저기에 손을 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의식을 못하지만 빛을 내긴 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천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스스로 타서 빛을 낸다는 것은 탄다는 말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타면 표면 온도가 대략 3000도 이상 태양 같은 경우는 600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내니까 그걸 우리가 빛이라고 의식을 하는데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천체가 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는 태양이 유일한 별이고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탐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태양이 굉장히 평범한 별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별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별이기 때문에 태양을 잘 이해를 하면 가장 일반적인 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태양의 중요성이에요. 태양의 크기가 일단 우주의 스케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구 지름의 약 100배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109배 정도가 되는데 대략 100배로 기억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크기가 지름이 100배니까 부피로 하면 얼마가 되죠.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100배 세제곱은 백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안에는 지구가 백만 개가 들어갑니다. 백만 개. 백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백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래도 잘 감을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태양의 크기를 무리 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했어요. 일단 지구 한 바퀴 거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 거리가 지구 반지름이 대략 6천 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한 바퀴가 대략 4만 킬로 정도인데 4만 킬로면 굉장히 먼 약간 뭐하죠. 이게 뭔지 가까운지 보통 아마 부모님들 타시는 자동차가 누적 킬로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대부분 4만 킬로미터 이상일 거예요. 아주 최근에 차를 사지지 않으셨으면 보통 한 2, 3년 정도 타면 4만 킬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먼 그리는 아니에요. 제 차가 지금 타고 온 차가 25만 킬로미터를 떼었거든요. 지구를 6바퀴 하고 좀 더 돌았어요. 한반도 남쪽을 벗어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지구를 거의 6바퀴 넘게 돌았는데 제 목표는 달까지 가는 거예요. 달까지 가면 그러면 거리가 얼마냐. 달까지의 거리는 대략 40만 킬로미터입니다. 정확하게 평균을 내면 38만 킬로미터 정도인데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40만 킬로미터고 지구 10바퀴를 돌면 돼요. 아주 기억하기 좋죠. 지구 10바퀴를 돌면 달까지 갑니다. 제 차가 6바퀴 반 돌았으니까 조금만 더 돌면 달까지 가죠. 그게 한 10년 넘게 탄 겁니다. 돌아오려면 10년 넘게 타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구를 10바퀴 정도 돌면 달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구 한 바퀴는 어느 정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달까지 거리하면 달은 굉장히 멀리 있다는 느낌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달을 보면서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달까지의 거리가 40만 킬로미터인데 태양의 반지름이 얼마나 될까요? 태양의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달 거리보다 태양 반지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깥쪽에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만해요. 100배 작으니까 이게 달 크기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가 태양의 지름까지 해야 태양의 반지름을 조금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달이 멀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구 달 궤도 전체가 태양 안에 쏙 들어가고 또 한참이 남아요. 이게 아주 평균적인 별의 크기예요. 태양은 평균한 별이기 때문에 물론 태양보다 작은 별도 있고 큰 별도 있는데 태양보다 더 큰 별은 태양이 지구보다 100배가 큰데 태양보다 100배 더 큰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1000배 더 큰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주로 나가면 사이즈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케일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일단 공간 자체가 그런 큰 애들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공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하고는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런 태양과 같은 별이 과연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우리 연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가 있습니다. 최소 숫자입니다. 최소 숫자 천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돈의 단위가 크다 보니까 천억 원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비자금으로 천억 원 정도는 다들 갖고 있잖아요. 천억 원이라는 돈이 흔히 듣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을 잘 모르는데 천억이라는 숫자를 1초에 하나씩 세봅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연하에 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오늘 잠이 안 오니까 별을 하나 둘 셋 넷 세보자. 얼마만큼 세면 천억 개를 세울 수 있을까요? 1초에 하나씩 32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하에 있는 별 다 세고 자리다가는 3200년 동안 세야 돼요. 그만큼 천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만큼 많은 별이 우리 연하에만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이런 천억 개씩 별에 가진 그러니까 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또 천억 개가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은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입니다. 이게 천억이 1하고 동그라미가 11개거든요. 천억 곱하기 천억은 1하고 동그라미가 22개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천억 곱하기 천억 개의 별의 수는 말 그대로 별만 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성들을 샌 게 아니에요. 행성들은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추산하기도 힘들지만 별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세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생명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아주 한정된 조건에서만 개호개호 살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생명체만 생각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구에서는 우리가 과연 저런데도 생명체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도 여러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저런 곳에서도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가보면 대부분 다 생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전혀 없는 우리는 햇빛이 생명체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햇빛이 전혀 닿지 않은 아직 평생 동안 햇빛을 한 번도 못 본 생명체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당장 우주선에 붙어서 우주선 표면에 붙어서 출발 우주선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거기서 다른 행성에 내리면 거기서 번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로 다른 행성으로 탐사선을 보낼 때에는 그런 생명체가 무드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생명체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정도 수준의 생명체는 우주에 굉장히 흔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굉장히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 정도의 환경이면 지구의 극단적인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에는 아마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혹은 최소한 과거에는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화성 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런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지적 생명체를 얘기하는데 그런 지적 생명체가 어디에 존재할 거냐 일단 태양계에는 없어요. 지구 밖에는. 다른 데 어디 숨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고 태양계는 없으니까 다른 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별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별은 스스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 주변에 있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태양 주변에는 행성이 있는데 다른 별 주변에도 행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실제로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진작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이론으로 가장 정확한 이론은 가스가 뭉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먼지와 가스가 뭉쳐서 만들어졌는데 뭉치면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 같은 게 회전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회전이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회전하고 회진하지 않고 증진한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고 조금만 움직임만 생기면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축을 하면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가스가 납작한 행태의 원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별 주변을 보면 가운데 별이 있고 주변에 평평한 먼지들이 원반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원반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성 별들이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 외에 다른 별에도 아마도 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성들을 지금 약 2,000개 정도 발견을 했어요. 다른 별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실제로 발견한 게 확인된 게 2,000개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행성이 있습니다. 이게 케플러 186F라는 행성인데 이 행성은 태양보다 좀 작은 작은 별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이 녹색 부분이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흔히 골디락스 존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서식 가능지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영역에 지구가 속해 있죠. 그리고 케플러 186F라는 별의 행성 하나가 골디락스 존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행성은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행성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별 자체가 태양보다 굉장히 어두운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보다 어두우면 온도가 낮을 테니까 그 골디락스 존 골디락스 존은 쉽게 생각하면 액체 상태물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액체 상태물이 있는 곳이 별에 가깝게 있겠죠. 그죠? 가깝게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1년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100일 조금 넘는 정도가 1년이 됩니다. 지구하고 그렇게 비슷하진 않지만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행성인데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외계 행성 중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새로운 행성이나 발견됐습니다. 이게 케플러 452 시스템에서 케플러 452b라는 행성이 이 별은 태양과 거의 비슷한 별이에요. 태양과 거의 비슷한 별이고 그 별의 골디락스 존에 있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와 이 별과 그 행성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도 거의 1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단, 지구보다 1.5배 정도 큽니다.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많이 세겠죠 지구보다는.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지구랑 거의 똑같은 행성은 아니에요. 지구랑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행성을 쌍둥이 지구라고 부르는데 쌍둥이 지구에 아주 가까이 간 그런 행성이 불과 며칠 전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행성에는 우리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외계 행성을 찾는 게 지금 방금 찾아봤던 행성들은 캐플러 우주망원경이라는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행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외계 행성을 찾는 데에서는 굉장히 압수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KMT넷 망원경이라고 해서 한국전문연구원에서 외국에 우리나라에 지은 게 아니고 칠레, 호주, 남아공 세 나라에 각각 망원경 한 대씩을 다 설치를 했어요. 여기가 보면 지구를 둥 둘러싸는 모양이죠. 그래서 24시간 내내 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외계 행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계 행성을 가장 많이 찾은 게 아까 그 캐플러 우주망원경이었는데 이 KMT넷 망원경이 올해부터 외계 행성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마도 외계 행성을 가장 많이 찾는 망원경이 우리나라 망원경이 될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외계 생명체를 얘기할 때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괴상한 생명체를 많잖아요. 자동차로 된 생명체도 있고 돌로 된 생명체도 있고 그런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데 보통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생각하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는 재료가 주로 물과 탄소 기반의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면 꼭 그런 걸로 만들었겠냐 다른 생명체들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과 탄소가 우주에 굉장히 흔해요. 흔하고 생명체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는 4개의 원소와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은 우주에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작용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생명체를 만들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재료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액체는 있어야 됩니다. 생명체의 필수 조건이 뭔가를 먹고 그걸 소화하고 배설하는 이런 신진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액체 상태거든요. 공기 마시고 살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몸 자체가 완전히 완벽하게 고체로 되어 있다면 움직이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액체 상태로 우주에 가장 생명체를 만들기 쉬운 게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은 지구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주 어디를 봐더라도 물이 과연 액체 상태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물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행성에서도. 그리고 탄소와 비슷한 돌로 만든 외계인이 왜 나오냐면 규소가 탄소와 비슷한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소가 탄소 역할을 해서 생명체를 만들면 피부가 돌로 된 외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도 탄소보다 규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규소로 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에도 탄소가 그렇게 귀한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의 생명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으면 외계 생명체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있는데 그러면 외계 생명체 있나 보다. 그럼 외계인도 만날 수 있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는 건 저는 분명히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특히.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저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태양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다 태양계 행성들을 외우잖아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여기서 뭔가 끝나고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까지 끝나야지 완전히 완성이 된 느낌이었는데 명황성이 2006년에 대략 9년 전에 행성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수금지화 목토천해까지 행성이라고 배우죠. 여러분 어머님들은 아마 아무리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거는 다 외우고 있어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그런데 명까지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황성은 빠지고.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우주로 나갈 때 보면 지구 출발해서 금방 화성, 목성, 토성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태양계 행성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볼 텐데 원래 스케일대로 하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00억분의 1로 축소를 하면 태양 크기가 대략 14cm 요즘 이만한 정도의 공이 됩니다. 이렇게 축소를 하면 지구 크기는 1.2mm 여러분 볼펜 쓸 때 볼펜 심 동그란 거, 조그만한 거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지구가 태양에서 15m 떨어져 있습니다. 15m 이만한 태양이 있으면 15m를 가야 볼펜 심한 지구가 있는 거예요. 이 스케일로 명왕성까지 그리를 계산하면 대략 500m가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500m니까 지름으로 하면 1km가 되겠죠. 그거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1km, 1km인 정사각형을 생각해 봅니다.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1km, 1km 운동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운동장은 100m, 100m 정도입니다. 그럼 1km, 1km면 100m, 100m 운동장이 1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개 운동장을 모아놨습니다. 이게 태양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태양이 이만한 크기로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볼펜 10만 하죠. 그중에 태양 빼고 제일 큰 게 목성입니다. 목성은 구슬 정도만 합니다. 구슬 정도 그 태양을 포함해서 수금지화목토천의 명까지 다 포함해서까지 총 10개의 요만하거나 구슬만하거나 볼펜 10만한 게 운동장 100개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운동장 1개에 그만큼 흩어져 있다고 해도 찾기 힘들겠죠. 운동장 100개의 크기의 그런 애들이 흩어져 있으면 찾기도 힘들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그런 스케일이 태양계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 이후 생성 수금지화목토천의 명들 태양계 가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뭡니다. 통빈 공간에 조그만한 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스케일로 했을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명항성까지는 500m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면 약 4,000km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만한 태양이 있고 500m를 가면 명항성까지가 되는데 다른 별을 또 하나 찾아서 가겠다고 생각해서 가면 4,000km를 가야 또 하나의 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행성들은 명항성까지 멀리까지 가봐야 별로 없습니다. 명항성보다 정도 크기 작은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끝나고 그걸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몇,000km를 가서 4,000km를 가야 또 하나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나려면 우리가 걔들이 오든지 우리가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이제 다른 별로 가보겠다. 현재 인류가 만든 기술로 가장 빠른 우주선은 초속 20km예요. 초속 20km면 총알보다 대략 20배 정도 빨라요. 우주선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날아가는 겁니다. 이 속도로 명항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 전에 뉴 호라이즈노가 명항성에 도착했습니다. 9년 반 걸렸어요. 9년 반 9년 반 걸려서 명항성까지 갑니다. 대략 10년 정도 명항성까지 가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에는 6만 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외계인을 만나러 가겠다. 6만 년 동안 날아가야지 만날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단 우주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나려면 우리는 못 가니까 외계인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간 데가 어디까지 갔어요? 달까지는 갔는데 화성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영화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간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화성까지 화성까지 가려면 달까지는 우주선 타면 대략 이틀 3일 정도면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내면 달까지는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화성까지 가려면 달보다 화성에서 화성이 가장 지구와 가까울 때의 달까지의 달까지의 150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지구와 별도로 태양을 돌고 있죠. 그러니까 화성까지 가려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가야 됩니다. 그때 출발해서 화성까지 가면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화성 탐사선이 가는데 보통 10개월 정도 걸려서 화성까지 가요. 그런데 유인 탐사는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안 오면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갔다 와야 되니까 가는데 6개월 걸려서 그런데 6개월 동안 가면 지구가 반대편으로 가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느리게 돌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와야 되느냐 다시 지구와 화성이 만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이제 회합주기라고 하는데 지구와 화성의 회합주기는 2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화성까지 갔다가 돌아오려면 일단 6개월 동안 화성까지 날아가야 되고 거기서 26개월 동안 기다린 다음에 다시 6개월 동안 날아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화성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지금 화성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성까지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서 오지 말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 어느 회사에서 화성 이주 프로젝트라고 해서 화성 사람을 모집을 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선발을 해서 화성에 무료로 보내줍니다. 대신 돌아오는 건 알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데려오진 않아요. 거기서 사는 프로젝트를 할 정도로 이만큼 우리는 화성까지 갔다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가는 기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주인이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계인은 빛 우리보다 과학 기술이 발달을 했을 수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막 돌아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게 빛이라는 건 알고 있죠.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이니까 그런데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가속을 시키려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일단 핵융합 정도로 핵융합 태양과 같은 핵융합으로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가속을 시키려면 우주선보다 연료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연료통이 훨씬 지금도 사실 우주선 보면 로켓 발사하는 거 보면 대부분 연료통이에요. 실제 우주선은 꼭대기에 담긴 조그만 겁니다. 외계까지 다른별까지 우주선을 가리면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하면 밖에 나가서까지 그 많은 연료를 계속 갖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보통 영화 보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속합니다. 쫙 가속하잖아요. 그렇게 가속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차를 타도 버스를 타다가도 갑자기 팍 출발하면 넘어지죠. 더 빠른 속도로 출발하면 더 세게 넘어집니다. 빛의 속도를 갑자기 가속을 하면 그 관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리체도 아무것도 못 견딥니다. 훈련을 받은 우주 비행사가 지구 중력의 10배 정도를 몇 초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훈련을 잘 받고 우주선을 잘 만들어서 지구 중력 가속도의 10배의 가속도로 가속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운수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지구 중력의 10배의 가속도로 우주선을 가속을 해서 빛의 속도를 내리면 한 달 넘게 가속을 해야 됩니다. 10지의 가속도로 가속을 하면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갑자기 차가 빨라지면 몸이 뒤로 쫙 붙는 느낌이 나겠죠. 그런데 10지면 어마어마하게 뒤로 제끼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걸 한 달을 버텨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한 달을 버티면 빛의 속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빛의 속도에 닿았으면 4년을 날아가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요. 빛의 속도로 4강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가서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세우는 것도 갑자기 세우면 안 돼요. 똑같은 관상의 장애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실제 가속도로 세우면 이번에는 몸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한 달을 버텨야지 증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 거기에서 다시 한 달 가속 4년 날아와서 한 달 감속 이렇게 하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 빛의 속도로 우주 여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다녀봐야 가장 가까운 별까지 몇 년이 걸리고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지면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 것은 보통 예산이에요. 빛의 속도로 다니는 정도로는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이 뭐가 있느냐 영화에 많이 나오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라는 SF 영화에 흔히 등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물체를 가속을 시켜서 그 속도를 빛의 속도에 도달을 도달도 못 시킵니다. 정확하게는 도착을 못 시키고 당연히 넘어올 수가 없는데 이 워프 드라이브라는 방식은 공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앞 앞부분에 공간을 휙 접었다가 한 발 뗀 다음에 뒤를 쫙 펴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도사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축지법 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축지법이라는 게 땅을 접어서 한 발 떼고 뒤를 다시 펴는 거거든요. 공간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워프 드라이브라는 방식인데 공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주여행을 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번 어디 갈 때마다 공간을 막 접었다 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돌아다니기는 괜찮은데 아주 멀리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 들어와서 명확성 쯤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공간을 휙 접었는데 그 안에 만일에 토성이나 목성이 이런 애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접힌 공간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매번 채웠다 폈다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쓴 방법이 최근에 나온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우주여행을 뭘로 했어요? 네. 웜홀을 통해서 했습니다. 웜홀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웜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종이를 생각하면 종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종이를 따라서 쭉 가야 되겠죠. 그런데 웜홀은 뭐냐 하면 그 종이를 접어요. 접은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그냥 구멍을 통해서 쏙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직접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지름길을 만든 다음에 그리로 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인터스텔라에서도 그런 우주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앞으로 우주여행을 할 가능성은 향후 1, 200년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영화를 자문한 그 킵손이라는 교수가 왜 우주여행을 하는데 웜홀이라는 걸 상징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100년 이내에 인류가 다른 별까지 이행을 할 확률보다는 하늘에 갑자기 웜홀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 그만큼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와야 되는데 외계인이 왔다면 6만 년 이상을 날아서 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빛의 속도를 날아봤자 수십 년 수백 년 날아서 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런 워프 드라이브나 웜홀을 이용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계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웜홀을 실제로 뚫어야 되고 그걸 통과하는 우주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타고 오고 왔다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큰 문제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론적으로는 웜홀을 만들 수 있고 통과를 할 수 있고 다 있겠지만 에너지가 웜홀을 하나 만들려면 우주에 태양 전체를 한꺼번에 에너지로 다 바꿔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웜홀 하나가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외계인이 웜홀을 이용해서 지구에 왔다. 그렇다면 걔들은 거기에 있던 별 하나를 쓰고 온 거예요. 걔들이 돌아가겠다. 주변에 혹시 외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잘해줘야 됩니다. 돌아가겠다는 생각 안 하도록 돌아가겠다. 그러면 태양을 써야지 갈 수 있어요. 태양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지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에너지만 쓰면 된다면 모르겠지만 웜홀이라는 것은 그냥 에너지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이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인류가 만일에 웜홀이나 워프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기술을 가지려면 최소한 수백 년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고요. 제 생각에는 뭐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걸려야 그 정도 기술 수준이 되어야 외계인까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외계 생명체가 진짜 그 지구를 방문을 하는 수준이 되었다면 걔들 수준은 우리가 흔히 그냥 주변에서 봤을 때 혹은 영화 속에서 보는 수준 높은 정도의 기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면 어떻게 할까 침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지구까지의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계인이 있다면 지구를 침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거예요. 우리가 맞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침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침략을 한다면 뭔가 거기 가서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외계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외계 생명체가 만일에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를 적어도 침략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게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걸어다니다가 개미집 모르고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냥 툭 건드리는데 지구는 멸망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럴 위험성은 있겠지만 지구를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주여행을 공간을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수준이 높은 외계인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인류도 지금 우주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긴 하지만 우주여행을 하려면 앞으로 몇 천 년은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외계인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티라고 해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데 걔들한테 가는 건 불가능하고 오는 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직접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외계인도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중에서는 분명히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예요.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인류처럼 통신이라는 걸 할 겁니다. 통신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전파입니다. 전파. 전파라는 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해낸 게 아니고 자연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전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도 만일에 통신을 쓴다면 전파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외계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받는 겁니다. 지적 생명체가 외계로 전파 신호를 쐈다면 그 신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외계로 지적 신호를 전파 신호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0 몇 년도에 76년도인가에 외계로 어떤 구상순단을 향해서 전파를 보냈습니다. 그 전파가 그 구상순단이 지구에서 2만 5천 광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년 후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 신호가. 그래서 그 애들이 답장을 다시 보내면 다시 2만 5천 년 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5만 년 후에 답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신을 하기는 너무 멀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딘가에서 신호를 받았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별은 그 신호를 보내온 곳은 최소한 수십 광년 어쩌면 수백 광년 떨어진 곳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한테 신호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보낸 신호입니다. 우리가 답장을 보내면 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주고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서 보는 겁니다. 계속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세티 프로젝트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천문학계에서 그렇게 환영받은 주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막연하고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외계인을 찾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점점 현실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계 행성을 찾는 것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20년 전까지는 외계 행성을 찾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찾는 일 자체가 전문학에서는 약간 변방인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학의 가장 주류가 되어 있어요. 외계 행성을 찾는 게 그런데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도 지금까지는 거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알렌 텔레스코프레이라고 해서 알렌 망원경 배열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폴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죠. 빌 게이츠는 다 알죠.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겠죠. 그죠. 이분이 그 자기 비자금 중에서 천억 원 정도를 몇 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망원경을 만들었으니까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 전파 망원경은 외계 신호를 찾는 데만 사용이 돼요. 지금 지름 6m 7m 안테나를 350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대략 지금 40여 개 정도가 완성이 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아마 2030년 정도까지는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구랑 가장 비슷한 아까 그 외계 행성이 아주 최근에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불과 며칠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하나 발표가 됐어요. 그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브레이킹 스루 리슨이라고 해서 러시아 출신의 어떤 갑부가 또 천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 영국 왕립천문학회 천억 원 정도를 기부를 해서 이 돈은 어디에 쓰느냐 역시 아까 그 알렌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를 찾는 데 쓰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대단한 일이냐 지금 이 사진이 그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현장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분이 그 기부하신 분이고 네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스티븐 호킹 그 옆에 있는 분이 마틴 리스라는 그 영국 왕립 천문학자 로얄 어스트러너머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옆에 앉은 분이 프랭크 드레이크라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정식을 만들고 세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그런 분입니다. 그 분이에요. 그 옆에 앉은 여자분이 앤드루이란이라고 코스모스 아까 얘기했던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근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코스모스 13부작 그의 제작자이기도 하죠.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야. 그만큼 굉장히 큰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익의 목표는 10년 동안 총 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그 안에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통계적이나 확률적으로 볼 때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이내에는 발견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결론입니다. 외계 생명체는 거의 99% 이상 100%의 아주 가깝게 어딘가에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할 능력이 되는 지적 생명체도 거의 99% 이상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외계인 외계 생명체를 만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마 외계인들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일단 외계인이 오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다른 별로 지구가 태양이 아닌 다른 별로 갖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외계인을 직접 만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외계인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마도 외계인을 직접 만나는 것일 가능성보다는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를 보는 그런 방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을 직접 만나려면 직접 만나려면 직접 만나려면 만일에 진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어딘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걔들을 만나려면 걔들이 해필이면 다른 데가 아니라 지구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또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딘가로. 그런데 그러려면 아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나가면 수천 년 정도 발전을 시켜야 돼요. 일단 수천 년 동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류는 과연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외계인을 만나는 것보다 인류가 외계인을 만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게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은 아마도 신호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을까 네 전혀 없다. 온다면 그건 침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뭐 이제 그런 관심이 있다면 괜히 이제 뭐 지구를 침략하면 어떨까 가실 필요도 전혀 없고 어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외계인에 관심이 있고 외계인을 만나시고 싶은 분들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읽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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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